전현, 대한민국의 이야기 사선의 칭찬을 하겠습니다. 본모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피곤할 때 집을 딱 보면 치우가 은곤 네, 한유라요. 제가 그냥 일은 못해도 착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일을 잘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아 저는 그래도 윤희선 저는 그래도 윤희선 근데 만약에 야식에 맥주까지 한잔한다 그러면 상영 권혁팀장은 아니에요 첫번째 팀장 권혁팀장은 촬영하면서 느낀건데 아무리 역할이어도 진짜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민규 배우는 동생인데 꼭 이 촬영이 다 마무리되면 한명 한명씩 돌아오면서 맛있는걸 사는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저는 선호 팀장도 있겠지만 저는 깔고 들어가지 마 저는 현직 오 진짜? 이 선은 너무 솔직히 넘사보이고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그런거 많잖아요 그런거에 대해 있을수도 있는데 어 형 꿈은 풍요하지라고 그랬어요 아 어쨌든 저는 그냥 잘생겨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